류희관 선수는 올 시즌 27번 선발 등판했고 총 28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런 지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다 1, 2, 0. 24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정범모 선수의 단결. 스윙 삼진. 2구.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던져 올리고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던데요. 낮게 깔렸습니다. 던져 올렸고 그대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4구. 3회에 득점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울 수 있겠고요. 노진혁은 3진으로 아웃됐습니다. 류희관 선수는 낮게 깔렸고 2루 베이스 밟고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오늘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마운드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유희관 선수 6년 연속 10승 달성.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고요. 2루에. 3루에. 1루에. 2루에. 2루에. 감사합니다.